박지우의 한 템포 더 까다롭게 템포 똑바로 자고, 옆으로 자고, 엎드려 자도 안심하고 숙면할 수 있는 이유 궁금하세요? 템포만의 43cm 슈퍼롱커버와 스케어패드로 작은 뒤척임까지 잡아 새는 것을 방지해주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숙면의 비밀, 그건 바로 43cm 템포 오버나이트 슈퍼롱 43cm를 기억하세요 템포 이제 탐포부터 패드까지 다양한 템포를 경험하세요